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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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독오독오독 정리해서 맛있네요 크림치즈 마지막으로 크림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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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단무지 내장 마늘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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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네요 또 미쳤습니다 이 음식은 저는 정말 맛있지만 이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흑흑 소스 콜라 계란 매콤한 맛 마요네즈 아삭한 맛 감자 당면 사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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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매콤달콤한 맛 마카롱 더 맛있네요 나의 간장 뼈가 안쪽으로 마시면 돼요 뼈가 안쪽으로 먹어야지 뼈가 안쪽으로 먹어야지 치즈가 안쪽으로 먹으면 좋죠 뼈가 안쪽으로 먹으면 좋았어요 뼈가 안쪽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뼈가 안쪽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칼국수 초콜릿 매콤한 감자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한 맛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